일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 박모 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의 구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이 아닌 재산고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.